첫 번째 가보죠. 박수홍 고아가 된 것 같다. 지난 금요일 박수홍 씨 친형 부부의 횡령 관련한 공판 소식 전해드렸는데 박수홍 씨 부모님이 직접 법정 안 그리고 밖에서 얘기했던 충격적인 주장들 저희가 수위가 이게 너무 세가지고 참 순화해서 전해드려야 했을 정도였는데 사실상 차남인 박수홍 씨는 대신에 장남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박수홍 씨 입장이 나왔죠. 어제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최근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고아가 된 것 같다. 참담하다 이런 심경을 밝혔습니다. 박수홍 씨의 큰형과 그 형수가 10년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박수홍 씨의 돈 61억 원 가까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지난 13일에 8차 공판이 있었고 여기에 박수홍 씨의 아버지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박 씨의 아버지가 박수홍 씨의 사생활이 문란했다면서 일종의 폭로, 주장을 이어갔는데 내가 32년 동안 뒤를 봐주면서 살았다. 아이가 생겨서 형과 형수에게 처리해달라고 한 적도 있었다. 또 그 아내인 김다예 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수홍 씨 측이 형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하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박수홍 씨 측이 지난해 10월에 유튜버 사망했죠. 김용호 씨를 대상으로 허의사실류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용호 씨는 지금 사망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공소기각 내지 공소건 없으므로 끝날 상황이고요. 이 유튜버의 얘기가 형수한테 들은 얘기가 아닌가라는 게 지금 요지입니다. 8차 공판에 보니까 부모가 얘기했던 그 내용들 다 지금 김용호하고 중복되어 있고 형수가 아마 알려준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취재원이 형수였다.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부모, 친부모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친부모를 대상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좀 부담스러웠던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난 14일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버 김용호 씨 사망 관련해서는 김다혜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그때는 나에게 사과를 해달라라는 이런 어떤 좀 다른 의미의 심경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3개월째 윗집석 쿵쿵쿵입니다. 사망 가족께서 몇 개월째 정말 심각한 층간소음 진짜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심각한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다면서 제보해 주셨어요. 직접 보시죠. 보신 것처럼 저렇게 3개월째 진짜 많은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일부만 전해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보자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지금 미치고 파작 뛰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기가 경기도 수원의 한 빌라인데 지난 7월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추정이 되는 남성이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저렇게 3개월째 층간소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떤 물건으로 소음을 저렇게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상적인 어떤 생활소음을 넘어져서 건물 전체가 울릴 정도라고 하고 이 건물뿐만이 아니라 인근 주택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경찰에도 여러 차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와서 봐도 도대체 뭘로 저런 소리를 내는 건지 저 정도의 소음을 유발할 만한 물건을 찾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경고만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문제는 이렇게 경찰이 왔다 가면 저 남성이 일부러 더 큰 소음을 내기도 하고요. 아예 제보자의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또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보자가 문을 안 열어주면 대신에 앞집으로 찾아가서 행패를 부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주택가인데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 대다수가 혼자 사는 노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복이 두려워서 참고 사는 상태고 또 이렇게 주민들이 뭉쳐서 어떤 단체 행동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이거 폭력 사태로 이어질까 봐 너무 두려운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제보 주셨습니다. 백비원 사장님 조언 좀 해주시죠. 일단 단순 층간소음만 가지고 형사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보자 얘기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내려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앞집에 가서 또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고 하면 보복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만 아쉬운 건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좀 많으셔서 신고를 하게 되면 보복을 할까 봐 두려워서 지금 신고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걸 계속 참지 않을 이상은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협박으로 그리고 경찰에 협박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고한 이후에 이런 행동을 해서 보복 협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찰의 지금 현재 상황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경찰에서 신고한 사실을 소상히 얘기를 하고 경찰로부터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보내주신 영상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뭐 준비가 안 됐는데 이 복도에서 막 욕설과 막 고성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우리 백 변호사님 조언 잘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 다음 이어가죠. 날새도록 난투극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경찰서에 차 한 대가 입장을 합니다. 아 일단 깔끔하게 주차를 주차를 이제 후진 주차를 합니다. 자 그리고 차에서 사람 두 사람이 내려요. 자 뭔가 살라살라 얘기를 하는가 싶더니 밀치고 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뒤여 잡고 넘어졌습니다. 파운딩 기술 들어가나요? 자 경찰들이 막 나오죠. 자 뜯어말릴 것 같은데요. 경찰이 보니까 제가 저한테 못생겼다고 욕하잖아요. 자 이렇게 막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순간 잠깐 혹시 술 자셨어요? 앗 나의 실수 머리를 감싸면서 곧장 음주 검사에 들어갑니다.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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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날이 밝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경찰 앞에서도 밀치면서 다툼이 끝날 줄을 모릅니다. 자 박 변호사님. 술을 얼마나 자셨길래 제 발로 저렇게 들어왔어? 지난 12일 오전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지금 봤으면 저기 어디냐면 지구대 앞 주차장이에요. 하필이면 저기 와서 운전자하고 동성자하고 싸움을 하고 존때는 지금 아직 해가 뜨기 직전이고요. 싸움을 하는데 싸움을 하면서 싸우는 내용은 별건 아닙니다. 내 가방을 가져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싸움을 하면서 계속 싸우니까 지구대 경찰관들이 나왔고 싸움을 말리는 도중에 보니까 운전자한테 술 냄새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술 냄새 나니까 술 음주 측정을 해보고 해보니까 음주 면허 취소 정도의 술을 마신 겁니다. 그런데 저 와중에 주차는 되게 잘했어. 주차는 아주 잘 됐고요. 이렇게 측정도 하고 나중에 입건도 되고 문제가 되는데 끝까지 싸웁니다. 끝까지 싸우고 다만 운전자가 머리를 싸매고 앉는 모습은 보이긴 한데 끝까지 다투는 모습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압구정 박스녀 논란입니다. 4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일단 만나보시죠. 길에 서 있는 저 여성 커다란 박스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앞에 선 남성이 구멍 안으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화들짝 놀라는 남성. 어머나 이거 뭐야. 이번에는 또 다른 남성한테 넣어보세요 합니다. 이 행인들에 일단 관심은 집중이 되고 있어요. 도대체 뭘 만지라고 넣어보라는 걸까요. 그런데 저 박스 안에 저 여성 아무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게 서울 압구정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게 혹시나 행위예술이었다고 해도 저는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여성이 박스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저 박스 안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외견적으로는 신체 내부가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 집어넣어봐요 이러면서 행인들한테 얘기하고 행인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저게 상자 인쇄 QR코드가 인쇄돼 있어서 홍보 목적이 아닌가라고 지금 이렇게 일단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여성이 2년 전부터 성인물 배우하고 모델로 활동하면서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가 벗은 건 문제였고 여자가 벗은 범죄로 치부하는 현실을 비틀고 싶었다. 남자가 벗어도 처벌됩니다. 남자가 벗으면 처벌이 안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저 행동이 우리가 보통 공연 음란체 하면 공공의 장소에서 성행위가 연상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라고 보통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어도 충분히 음란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여성은 공연 음란체로 충분히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여러 영상을 봤더니 남성들한테만 넣어보세요가 아니라 여성들한테도 이렇게 권하긴 하던데 방금 백변원 선생님이 말씀 들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어쩌다 보니 손 번쩍입니다.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벌어진 상황 만나보시죠. 비오는 날 블박차 잘 가고 있습니다. 우회전을 하려고 딱 하는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단기가 올라가면서 우산을 저렇게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너무 높이 올라가서 이거 어떻게 내릴 수도 없어. 결국 기다립니다. 차단기 내려올 때까지 빨리 가야죠. 그럼 차단기가 내려왔겠죠. 그럼 우산을 다시 들고 갔을 겁니다. 소장님. 저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누구도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우산 주인도 그렇고 차 주인도 그렇고 잘못한 건 아닌데 우산 주인은 너무 민망하고 차 주인은 미안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차 주인이 걱정이 돼서 우산 주인이 어쩔 수 없으니까 빨리 저 블박차가 지나가주길 바랬던 거죠. 그래야 차단기가 내려가니까 그래서 블랙박스 있는 차가 진행합니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거울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차단기는 내려왔는데 이미 우산은 다 망가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오늘 사연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혼주석에는 누군데요? 오늘도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보내주셨어요. 결혼을 앞둔 여성의 사연인데 과거에 연 끊어졌던 어머니 그리고 자신을 친아버지처럼 키워준 삼촌 이 두 분 중에 누구를 혼주석에 앉혀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차연자는 두 살 무렵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그때 어머니는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자신의 시가와 아예 연을 끊은 채 살아왔다고 합니다. 차연자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키워주셨고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삼촌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마치 부모님처럼 여기고 자라왔다는 거죠. 또 삼촌 역시도 사연자를 친딸처럼 이렇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연자가 성인이 되고 나서야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명절때마다 외가와 친가를 이 사연자는 오가면서 지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이에는 오랜 시간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갈등이 깊어져서 사이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최근에 사연자가 이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 상견례 자리에는 누구를 불러야 하며 또 결혼식 혼주석에는 누구를 앉혀야 하냐 이 고민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사연자 입장에서는 두 집안 모두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또 부모님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현장탐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엄마입니다. 자연아 이거사 자연아 그게 무슨 고민거리라고 제보를 하냐 난 니 애미다 엄마라고 내 뱃속에서 열 달간 품어였던 엄마랑 니 아빠 형제가 이게 피할 바가 되냐 이거사 이 못난거사 그렇다고 내가 구하라 엄마처럼 평생 나 몰라라 하다가 뿅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8년 동안 연락하면서 잘 살았잖아 도대체 뭐가 고민인데 에이 거사 동그라미 어렵다 세모를 하고 싶은데 세모를 세모 같은 거 없어 없어 자 동그라미 두 분 하셨어요 다음은 작은아버지입니다. 자연아 이거사 그게 무슨 고민거리라고 제보를 하냐 내가 삼촌이긴 하지만 난 널 딸처럼 키웠고 이 녀석아 너도 날 아빠라고 불렀잖아 이 아빠 서운하게 할래? 니네 엄마 니 아빠 죽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린 여자야 그런데 뭐 이제 와서 혼주석을 탐내? 절대 용납 못하지 X 자 박 변호사님 이게 가장 중요한 게 8년간 만났던 거는 아주 긍정적 요소이긴 한데 두 살 때 갔어요 엄마께서 두 살입니다 두 살요 제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 거의 안 봤다는 거예요 두 살 때 이렇게 헤어져가지고 연을 끊고 살다가 성인이 됐을 때 사실 만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미성년의 아이를 누가 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부양 의무는 그때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따져보면 성인 됐을 때는 보든 말든 사실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보고 두 살 때 가서 아마 20살까지 19살까지 안 만났을 것 같아요 그 부분 봤을 때는 그를 키워줬던 삼촌하고 가야 됩니다 딴딴딴 들어갈 때 가서 들어가고 같이 상견례를 하고 그게 더 타당해 보여요 자 그럼 이 기자 개인 생각은요 제 생각에도 저도 고민이 많이 되긴 했는데 특히나 상견례 자리다라고 했을 때 양가에서 어릴 때 누가 어땠고 자연이가 어땠고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할 말이 많을 게 누구실까 하는 생각에 저는 그래도 삼촌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 좋은 포인트네요 이제 반론을 들어보죠 네 저도 사실 마음으로는 삼촌 쪽에 더 마음이 가요 왜냐하면 엄마는 응당 키웠어야 하는데 키우지 않은 엄마고 삼촌은 안 키워도 되는데 키워준 굉장히 좋은 삼촌이라 마음은 삼촌 쪽에 가는데 사실 결혼은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에서 특히 결혼은 아직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또 시댁이 되시는 분 쪽에서는 삼촌보다는 엄마나 아빠가 혼주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댁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소 결혼식이라는 게 형식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참석을 하시고 삼촌은 정말 너무 귀한 분이니까 마음에 진정한 부모로 모시고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고민을 하고 이 문제로 싸우게 되면 또 한 번 이분은 삼촌이냐 엄마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건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저도 이건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아까 방송 시작 전에도 끝까지 못 정리했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결정을 못 하셨어 제 결론은 삼촌이 진짜 따님으로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이번에 결혼할 때 혼주석에는 어머님이 앉는 게 맞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그래야 더 아빠 딸 관계가 유지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삼촌을 혼주석에 앉히고 상견례도 삼촌로 같이 뵈면 이 어머니는 어떡하겠습니까 앞으로 다시 안 보겠죠 그러니까 또 반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진짜 8년 동안 만나 엄마라면 지금이라도 삼촌 뜻을 따라줘야 됩니다 지금 진짜 엄마라면 네가 란다 엄마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결혼식이라는 게 아까 조금 전에 박상현수 형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형식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삼촌이 양보해 주시는 게 훨씬 모양새가 좋다 그러니까 엄마가 안 본다 모르겠지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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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위기 좋아 이렇게 되면 나 엄마 없이 자랐어요라는 걸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느낌이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엄마 계시니까 그런 속사정은 아프지만 가족끼리 공유하기로 하고 결혼식은 그냥 보편대로 치룹시다 보편대로라면 두 살 버리고 간 엄마가 그게 오는 게 맞나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엄마가 양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은 똑같아요 세모는 맞는데 누가 양보하냐의 부분인데 어머니께서 양보를 하시는 게 타당해요 이 기자도 참전을 하세요 어머니가 양보하시는 게 모양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은 없어요 결론 안 나요 결론 안 나요 결론 안 나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들어보죠 그런데 그래도 삼촌이 앉으시는 게 맞다는 의견이 다수이기는 합니다 일단 콜라님 키워준 사람이 앉아야지 않을까요 안녕 라떼님 삼촌이죠 고민이라 하시는 건 친모가 신경 쓰이는 것이겠지만 하셨고요 무지개님 두 살 때 삼촌이 안 키워주셨다면 본인이 어떻게 크셨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하셨고요 중복 추석인 님도 엄마가 자진해서 양보하셔야죠 하셨습니다 하지만 A플러스 님이 아무도 안 치지 마세요 혼주석 없애는 경우도 요즘은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요새 그런 트렌드도 있답니까 말씀하셔서 저도 알았는데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